아이야! 이 으 이 도매랑으로 야 여 요 유 아이야라면 어떤 한글도 문제없어 한글용사치도 한글용사 아이야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펄럭펄럭 이게 뭘까요? 태극기! 맞아요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에요 선생님이 태극기를 흔들어 볼게요 펄럭펄럭 우와 멋지다 아용사 색깔이랑 똑같네 이건 이용사 색깔이랑 똑같다 우와 여기 하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어 태극기에는 빨강 파랑 하얀 검정색이 다 있네 오늘은 우리가 태극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태극기를 잘 보고 색칠해 봐요 네 다 했어요 저도요 저도요 멋진데? 그럼 우리 함께 태극기를 펄럭펄럭 흔들어 봐요 자 이렇게 펄럭펄럭 바꿔라 한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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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가 없어졌어 펄럭펄럭이 사라졌어 태극기를 펄럭펄럭 흔들고 싶은데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나는 어?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나는 야! 구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어? 이 야! 호민정은 안녕? 안녕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펄럭펄럭이 사라졌어 펄럭펄럭 펄럭펄럭이 필요해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펄럭펄럭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펄럭펄럭 arbitors 펄럭펄럭 펄럭펄럭 펄럭 функ 펄럭 Fj r0 펄럭尼 펄럭 한글을 찾자 한결 펄럭펄럭이야 어서 가자 응 뭐지? 잠깐 기다려봐 천지의 기운이 느껴져 천지는 어딨는 거야? 나와라 천지!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저 망토는 뭐지? 아이야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내 망토의 위력을 보여줄 때가 왔군 퍼럭펄럭! 이렇게 센 바람은 처음이야! 한글이 망토 바람에 날아갔어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자 펄럭펄럭에는 펄럭펄럭으로 맞서야 해 펄럭펄럭에는 펄럭펄럭! 펄럭펄럭에는 펄럭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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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을 찾았어! 아니, 나의 펄럭펄럭 공격을 펄럭펄럭으로 막아내다니 한글을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안돼! 한글 펄럭펄럭이 파괴됐어! 내가 뿅망치로 얼을 쓸게! 한글 펄럭 두 사람, 한글! 척척! 펄럭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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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럭펄럭 했다! 펄럭펄럭! 아니, 펄럭펄럭! 차고 예쁜색으로 sky daytime 직전시집! 펄럭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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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ез Reserve Huggy Travis! 이번 내 우선 일단 아침 공격 펄럭펄럭을 찾았다! 펄럭펄럭! 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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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 멋지 이제는 할아버지 차례! 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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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더워 더워라 여기 부채가 있네 이야 펄럭펄럭 부채질을 해요 아 시원해 한글 펄럭펄럭 먹어야지 냠냠냠 윙 한글 펄럭펄럭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펄럭펄럭 펄럭펄럭 순서대로 써볼게요 피읍이 어를 만나 퍼 퍼가 받침 리을을 만나 펄 리을이 어를 만나 러 러가 받침 기역을 만나 럭 피읍이 어를 만나 퍼 퍼가 받침 리을을 만나 펄 리을이 어를 만나 러 러가 받침 기역을 만나 럭 펄럭펄럭 펄럭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펄럭펄럭 친구들 따라해봐요 펄럭펄럭 끝 여기를 잘 보세요 이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은 무엇일까요 펄탑펄럭 펄럭펄 펄럭펄럭 펄럭펄럭. 히히히히히히히. 펄럭펄럭. 훈민이와 정음이가 태극기를 흔들어요. 펄럭펄럭.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바꾸어라 한글. 펄럭펄럭이 사라졌어요. 천지가 펄럭펄럭으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펄럭펄럭으로 막아냈어요. 한글 펄럭펄럭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태극기가 펄럭펄럭 휘날려요. 훈민정음은 태극기를 펄럭펄럭 흔들어요. 훈민정음은 태극기를 펄럭펄럭 흔들어요. 훈민정음은 태극기를 펄럭펄럭 흔들어요.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덥다. 그러게. 오늘 엄청 덥다. 여기 커다란 펑튀기가 있어. 동그랗게 생긴 펑튀기네. 마침 배고팠는데 먹어보자. 좋아. 맛있겠다. 맛있다. 달고 맛있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한글 형용사. 한글 용사 아이아와 함께 알아봐요. 한글이 사라졌어. 천지의 짓이 틀림없어. 아이아가 간다. 한글 형용사 아이아. 한글 형용사 아이아. 한글 형용사 아이아. 한글 형용사 아이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